신테스 에어드라이브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신테스 전용 드릴 비트나 스크루 핀을 쓸 수 있는 거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잡아 빼세요. 빼시면은 신테스만을 쓸 수 있으면 반 쪼개진 이런 드릴 비트나 스크루 핀이 있어요. 그래서 신테스 전용 이런 정형의 툴 하신분들은 전용 드릴 요게 필요합니다. 스트라커 뭐 5,7에도 보면 이게 어태치가 일반 어태치랑 틀리게 신테스만 정형으로 물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가끔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TPS 용도 있나 모르겠어요. 하여튼 신테스 전용 이걸 하시면 편해요. 왜 이게 전용이 있는지 신테스에 워낙 좋다보니까 쓰실 수가 있어요. 일단 드리는 건 약껍질 하나 드리니까 뭐 쓰실 수 있어요. 기본 구성이고 나머지 드릴 비트가 딱딱 꼽히니까 예술으로 돌아갑니다. 이건 거의 뭐 쎄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드선도 아까만 대로 컴프레셔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쓰세요. 그래서... 네. 네.